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소키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새뿌리요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모두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총 1189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설레임이지요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류를 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진행이 되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 시간 지나도록 뵙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일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이민국에서 두 번의 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남가주 산하인교의 목사님도 돈 많은 부자도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 없어도 당당한 그린 카드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처음 서류가 들어갈 때 등록번호를 가지고 이민국에 들어가면 그 번호를 치면 제 서류 진행사항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포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제 서류가 통과가 된 것이 제가 영주권을 받기 이미 두 달 전에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미 통과가 되었을 줄 몰랐습니다 정체되어 행적이행적인 처리가 미흡했던 것 뿐입니다 정말로 약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 진행하고 모두로 만들어 놓은 그 서류를 가지고 조성호 목사님이 들어가셨는데 조성호 목사님은 아무런 근심이 없이 바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온 줄도 몰랐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나 한국에 나가서 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북만두 준비해 나 엄마가 만든 만두 먹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전화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희망이었고 갈증이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목사님,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죠? 내가 뭐 못 오게 막았나요? 안 오시겠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도 그냥 그게 너무 힘들 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랬어요 세상을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을 비롯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 갔다 오면 거의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한류가 새 땅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은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첫 하늘과 첫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에게 선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양다리 걸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강렬한 욕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상 주시러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더 이상 머리를 쓰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 전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상 주실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끔 인생을 사람이 책임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상 주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준비를 위해서 자신의 깨끗한 자기 옷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가 필요함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이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의 용서를 주님께 구하고 늘 순결한 신부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받을 축복을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개같이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성밖에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삶에는 순결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점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가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없는 말도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다 성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밖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성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선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곧 동이 트는 아침을 준비하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둠을 끝내고 곧 찬란한 광명의 세계 빛의 세계를 열 새로운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도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의 소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구주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수 예전에는 말입니다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 교인 70%가 당시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그 지역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서울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라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답답하면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으니까 금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럴 땐 같이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름배를 이끌고 토요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예수님 붙들면서 일어섰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신부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이 하늘 위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목마른 사람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목마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참행복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역사 속에서 인류가 차잘라고 했던 낙원에 대한 목마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하지만 이 목말름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섯 명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자가 행복을 찾아 이 남자가 행복을 줄까 저 남자가 행복을 줄까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녀는 더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고가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고를 짓던 그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누가 와도 얼마든지 넘치게 줄고 줄지 않고 누구도 영원히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이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사람들도 와라! 눌린 자도 와라! 눈 먼 자도 와라! 다리 져는 사람들도 와라! 다 와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원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인생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목마름을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땅에 우리 역시 이 초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향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라고 외롭게 투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누가 감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할 수 있으며 혹은 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21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것은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마지막 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말씀에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넣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청군 처사를 대동해 아주 장엄하게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I am coming soon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기다려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지가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애인이 있을 때는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문제를 상담했는데 어느 졸병이 군대에 간 사이에 여자가 고무신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졸병이 어느 날 정말로 그 당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이나 확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때문에 민족의 전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다림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한 후에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요 차라리 그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제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들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결혼한 후에 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개네리들이라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까요?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요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슬프고 고독하게 만들지만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 소망 될 것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따라 달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이고 축복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성도들에게 자라에 떠다 충성된 종아하면서 각 사람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 모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답할 말씀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